제 비사상 와이프, 전화해내고 얘기했었지. 아, 그 말끝마다 호퍼 타령한다던? 응, 본다. 웃어. 안녕하세요. 저도 에드워드 호퍼 너무 사랑합니다. 그 오바마 집무실에도 걸려 있었다면서요. 알아요? 아이, 그럼요. 역시 감각이. 네, 오셨어요? 아, 그래. 오세요, 부관지요.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예, 그래요. 다음에 올게요. 어? 안녕하세요. 누구? 저 장태준 후보님 비서관 박은지입니다. 제자라더니 미인이시네요.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꼴님의 최저님? 네, 여러분. 네, 여러분. 네, 너무 귀엽죠? 에이 somewhere... 감사합니다.